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야!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 한국사람 많이 와? 여기 옛날에 오빠가 여기 있었어! 어떤거? 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살꺼! 이거 사고싶다! 옷은 맞아? 마음에 들어? 어? 진짜? 오! 엄청 예쁘네! 오! 생각보다 엄청 예쁜데? 이런건 얼마야? 90만원이야! 비싼거야? 잘 모르겠는데? 어때? 어때? 근데 약간 아오다이보다는 차파워같은 느낌? 오! 오! 잘 따라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오! 약간 다른 느낌이다! 진짜? 응! 예뻐! 예뻐! 응! 마음에 들어? 이거 입고 뭐할거야? 이걸로 스페인 사면 좋겠다! 라이스크림! 진짜? 응! 응! 예쁘네! 콧도 이쁘다! 우리 공주님은 밝은게 이뻐! 응! 맛있게 이뻐! 응! 우리 공주님은 밝은게 이뻐! 우리 공주님은 밝은게 이뻐! 언제 나와? 나의 beautiful girl 다른 어떤 며칠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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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도 이쁜데?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몰라! 콧밥 같아! 콧 같은 느낌은 좀 덜 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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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아하 pal Midwestern 응! 구ье 쟤 나도 힘들어 둘 다 이뻐 아 저기야? 그것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이쁘다 아 몰라 이건 올레드가 아니네 여기 바지는 검은색이네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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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빠는 그렇게 비싸야? 그럼 45만원? 응 응 응 나 90만동인줄 알았어 45,000원 야 그래도 45,000원짜리 퀄리티치고 되게 좋은데? 괜찮지 한국사람도 그냥 한시장까지 말고 여기서 사는게 좋겠다 맞아 사이즈는 아무나 맞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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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럼 우리가 더 재물 더 재비영상 다음에 아우자이 있어서 많이 보세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우자이 3세트 아우자이 3세트 아우자이 3세트 다 예뻐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그거라는 그걸 말씀드리면 아우자이 3세트 생각했음 여기가 샀어요 하지만 어떤색깔 안아야죠 그럼 다음 영상 그러니까 이거 이쁠거에요 다른 색깔 여기 있을 아우자이 4세트 아우자이 4세트 다음 시간에 우리의 비디오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